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. 모른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.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.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것을 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. 그런데 그 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항상 준비된 채로 있으면 됩니다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.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. 알면 그때만 바짝 준비해서 기다릴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떤 것들은 바짝 준비해서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마지막 날이 올 때를 알아서 그 전날까지 열심히 막 살다가 전날 하루 준비해서 마지막을 맞는다고 생각해 봅시다. 기쁠까요? 잘했다. 됐다. 이제 끝이다. 훌륭하다. 멋있다. 이런 말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모르는 것이 정말 잘 된 일입니다. 계속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좀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. 그렇게 매순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꽤 괜찮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모르기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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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